알베도, 우리 왔어! 오락, 손님이 있네 새내기 모험가를 설산으로 보내다니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지만 자고로 모험이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잖아 자극 없는 여정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이 일대의 흉악한 도적 추추족과 무릎까지 쌓인 눈밖에 없다 해도 모험가들은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지 사이러스 씨, 본론을 말씀하세요 하하하하, 뭘 모르는군 수단은 탐험같이 과정이 중요하지 본론이 어디 있겠나 약탈당해 거점을 포기하고 차디찬 눈속에 불을 피워 밥도 짓고 설산 여정은 모험가 협회의 새내기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걸세 하하하하 네, 그렇죠 지금이야 날 원망하고 미워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 추억을 만들어준 내게 감사할 거야 이게 바로 모험의 대물림이지 네, 계속 말씀하세요 와우, 알베도의 고질병이 또 도졌어 관심 없는 일은 완전 냉담해 그래? 너한텐 관심 많은 것 같던데 하지만 새내기들이 너무 나약한 건지 아니면 설산이 너무 막강한 건지 이번엔 손실이 엄청나 오해 손실이 엄청난데? 어? 넌? 히히, 오랜만이야 오, 젊은 모험가와 날아다니는 친구구만 여기서 보다니 반갑군 이 혹한의 산맥을 잘 헤쳐나가길 바라네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하하하, 맞아 그 자신감 참 마음에 들어 눈보라를 헤치고 여기까지 오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설산에 추추족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제가 조수 역할을 부탁했어요 그렇군, 다들 꿈을 찾아 여기로 모인 거였어 다들 원하는 바를 이루기 바라네 난 새내기들 좀 보러 가야겠어 그럼 이만 후후, 나 뭔가를 알아낸 것 같아 마검이니까 다른 몬드 사람에게 날리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해 다 들었어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궁금하다면 다 말해줄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거든 일? 음, 네 개인적인 일이겠지만 왠지 우릴 가만히 안 놔둘 것 같은데 헤이몬, 너 점점 똑똑해지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나 원래부터 똑똑했거든 근처에서 새로운 서식지를 발견했어 다양한 숙성의 몬스터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해줄 거야 실험은 끈기가 있어야 성공하는 법 연금술사에게 끈기는 필수 덕목이라고 준비됐어? 그럼 출발하자 음? 없는 것 같네 몬스터도 마실을 가나? 그럼 몬스터가 나타나기 전에 주인아 둘러볼까? 아니면 좀 쉬어도 되고 그래, 묻고 싶은 게 뭐야? 수다 떠는 거야? 나도 들을래, 나도 껴줘, 어허? 나와 이번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는 거 알아 아까 말했듯이 뭐든 대답해줄게 널 속일 생각은 없어 하지만 아직 밝힐 수 없는 일도 있으니 그런 건 생략하고 말할게 오, 의외로 솔직한 사람인걸? 지가 플라자! 응, 응! 왜? 아, 다 먹먹어! 으잇! 난 아니야 알베도도 있는데 왜 나라고 생각해? 짝! 여기서 뭐라는 거지? 으잇! 도망치려고 해! 뭔가를 쥐고 있어! 아, 다들 봤어? 저 추추조기 책 같은 걸 들고 도망쳤어! 일났네... 내 스케치북이야 그냥 평범한 좀도둑 같은데? 감히 내 스케치북을 훔치다니 간이 부었군 우와, 알베도는 화를 낼 때도 참 침착하구나 힘을 내! 더 멀리 가기 전에 스케치북을 되찾아야 해! 길이 끊겼어! 아픈 동굴 입구야! 발자국을 보니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 그럼 우리도 쫓아가자! 저놈을 놓칠 순 없지! 잠깐! 이 설사는 무시무시하게 커 중턱에 길이 있다고 해도 안전한 길은 아닐 거야 느껴져? 바람에 섞인 얼음과 바위의 내용, 그리고 메아리 분명 안에 넓은 공간이 있을 거야 정말 느껴져! 그러니까 경거망동해선 안 돼 하지만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놓치기 아깝잖아 무척 중요해, 하지만 무모하게 행동할 순 없어 다른 길이 있어, 근데 시간이 좀 걸려 내 예상이 맞다면 산 건너편에 동굴 출구가 있을 거야 넌 비행 고수고 내 기술 높게 쓸 만하잖아? 준비해, 단숨에 날아가자고 저기 야영지가 있어! 몬스터가 되게 많아... 우릴 포위할 작정인가? 이 놈들은 꽤 똑똑한 것 같아 불인의 유해에 영향을 받은 건가? 으악! 스케치북이다! 역시 대장이 가지고 있잖아! 흠... 좀 찢어졌네... 난 먼저 가서 응급조치 좀 해야겠어 이따가 야영지에서 만나자 알베도가 급해 보여! 역시 예술을 모르는 놈들 손에 스케치북을 빼앗기는 게 아니었어! 알베도, 응급조치는 잘 됐어? 그럭저럭, 몇 장 찢어지긴 했는데 대부분 멀쩡해 설산 기온이 너무 낮아 특히 그 동굴 근처는 더욱더 추웠지 게다가 추추적이 스케치북에 침을 묻혀놨어 얼어붙은 종이를 그런 낮은 온도에 방치했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해 얼어붙은 종이는 부딪히면 바로 부스러지겠지? 역시 연금술사야! 명리하고 손재주도 짱이잖아! 스케치북이 심하게 찢어졌다면 알베도도 분명 노발대발 했겠지? 왜 그렇게 생각해? 거기에 그림과 글을 많이 남겨뒀다면서 그렇긴 하지 난 이 스케치북을 항상 가지고 다녔거든 하지만 이 정도의 일로 그렇게 화를 내진 않아 되찾지 못하면 다시 그리면 되지 뭐 네, 이럴 땐 또 현실적이네 그래? 맞아, 맞아! 그렇지! 얘 말 맞아! 어쩜 말도 잘하네! 딱! 내가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 다시 그리는 건 귀찮지 그러긴 싫어 아마 알베도 네가 천자라서 그런 걸 거야 봐봐! 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주도 많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치도 많이 알잖아? 그런 사람들이 사소한 부분에 좀 약한 편이거든 똑똑한 사람의 허점이랄까? 맞아, 페이모는 참 재미난 생명체야 에헴! 내가 세상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날 들먹이지 말아줄래? 그럼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자 전에 사이러스 씨가 설산의 추추족이 모험가를 습격해 물자를 강탈한다고 하셨어 우리가 갔던 데가 바로 그 추추족 거점 중에 하나일 거야 맞아! 이 일대의 추추족은 산기색에 있는 놈들보다 훨씬 강해! 내 생각도 그래 아마 이것도 드래곤 때문인 것 같아 두리네 유해에 있는 더러운 힘이 몬스터를 강화시키는 거겠지 거기다 혹한의 기후까지 더해져 설산의 일부분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된 거야 여행자, 검을 꺼낼 수 있겠어? 설산에서 전투할 때마다 이 검은 흡수한 힘을 검 안에 저장해왔어 게다가 네 정화 덕분에 드래곤의 피로 오염됐던 힘이 거의 다 정화된 것 같아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야 에이, 이런 일이라면 익숙하지! 식은 죽 먹기라고! 내게 그런 힘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화라는 거 실제로 보니 더 대단한 걸 아주 안전한 무기라고는 할 수 없지 아, 추추족에게 빼앗기지 않아서 다행이야 안 그랬으면 설산의 추추족들이 엄청 강해져서 끝장날뻔 했잖아 추추족도 위험하다고! 놈들이 힘을 얻게 된다면 슈퍼, 아니 울트라 추추족이 될 거야! 울트라 악마 추추족! 에이, 둘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되게 약한 느낌이잖아 근데 이 검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알베도의 힘도 흡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흠... 한번 해볼래? 우와, 눈빛이 쌓여졌어 아니, 화난 거 아니야 어쨌든 이 검을 계속 사용해주면 좋겠어 이 검이 그렇게 위험하다며 근데도 우리한테 믿고 맡긴다고? 의외인걸... 알베도 넌 겉과 속이 좀 다른 것 같아 겉과 속이 뭐 어떤데? 내가 너희를 믿는 이유는 어쩌면 이류 사이의 동질감 때문일 거야 고독한 개체 평범한 사람과 다른 개체 너와 나처럼 업로드됴 저 아름다움